갈게요 롤 갈게요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아니 영화를 뭐 때문에 찍는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예술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 영화는 예술이야 흔들리지 않는 작품성 하하하하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? 아니 작품성이 중요하다니까 작품성 작품성 예술이든 뭐든 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작품성이 중요하다고 작품성 없이 영화를 아무것도 악이야 돈 작품성 밥벌이 작품성 어 저건 그 이 둘 다 모두를 가질 순 없는 건가? 응 이 둘 다 가지는 건 안 되나? 컵 컵 돈 작품성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영화제 5월 31일까지 여러분의 돈에 관한 29초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3 4